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우메이입니다. 저는 외교관인 아버지 덕분에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의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저는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겉모습은 중국인이지만 사실상 저는 미국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자아를 형성하던 시기때부터 미국에 살았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도 모두 미국 유학을 하셨고 저에게 중국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강요하거나 일부러 가르쳐주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미국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닮아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외교관 업무가 끝난 뒤에도 저의 교육을 위해 가족은 계속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은 저를 위해 미국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부모님은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재로 인정받아 교수직 제안을 받았던 저였기에 부모님은 매우 아쉬워하셨지만 마침 중국 헌안성의 한 대학교에서도 교수직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제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도시 설계 등에 관심이 많았고 중국에서 훌륭한 건축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행이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랜드마크들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중국에서 경험을 쌓아 제 이름을 건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헌안성에 도착해 자리를 잡은 저희 가족은 헌안성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이곳이 저희 가족에게 좋은 선택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안성은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우선 교통 시스템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 도시 내 이동이 쉬웠고 고속철도도 잘 발달되어 있어 다른 주요 도시로의 이동도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택시와 공유 자전거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 편의 시설도 풍부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과 전통시장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쇼핑과 외식이 모두 편리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축 자재와 도구를 구할 수 있는 상점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시설 역시 현대적이고 잘 갖추어져 있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시설도 뛰어났습니다. 저와 같은 건축학 전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과 연구소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열려서 끊임없이 배울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환경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좋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산이나 강으로 나들이를 가는 것도 쉬웠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저는 허난성에서의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꼈고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도 해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모르는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행에 대해 고민이 많았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외교관 은퇴 후 친조부의 고향인 허난성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를 원하셨기에 저희 가족이 허난성으로 온 것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도시의 모습에 우리 가족 모두 감탄했죠. 허난성은 황화문명의 발상지로 한족의 수도나 다름없는 지역이라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황화문명이 발생한 허난성의 황화강을 바라보면 그 규모의 압도가 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장관이었죠. 저는 중국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허난성에 저만의 건축물을 지어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그러나 이런 저의 꿈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처음 학교에 부임하여 중국 학생들을 만나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강의에서부터 학생들의 태도와 수준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 제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잡담을 나누며 강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첫 강의에서 기본적인 건축학 개념을 설명하려 했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대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기초적인 수학과 물리학 지식조차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몇 학생들에게 과제를 설명할 때 그들은 과제가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며 간단한 해결책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주 지각하거나 결석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수롭지 않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부족해 간단한 쪽지 시험을 보자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학생들까지 있어 저는 충격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열망을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제 새로운 도전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죠.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의 학생들은 실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과제는 인터넷에서 복사에 붙여넣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직접 과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학생은 다른 교수님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이 시험 도중 대놓고 스마트폰을 꺼내어 답을 검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제지하고 스마트폰을 압수했지만 그 학생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의 교육문화에 큰 문제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수업 중에 두 학생이 대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자 그들은 수업이 재미없어서요 라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이들의 추태에 대해 서로 한탄하곤 했습니다. 학생들의 몰상식함과 무책임한 태도는 저를 포함한 많은 교수들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절한 줄만 알았던 이웃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저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웃과 함께 아파트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친절해 보였고 우리 가족이 이사 온 것을 환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의 한 가족이 우리 집 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 집 앞에 둘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례함과 이기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번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빈자리를 발견했는데 바로 옆 차주가 차를 비스듬히 주차해 우리 차가 주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부탁드렸더니 그 사람은 왜 내가 차를 다시 주차해야 하느냐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주차 공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기적인 주차 태도와 협조 없는 행동에 우리는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일은 한 번은 단지 내 공용 정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아이가 저희 부모님에게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던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공을 맞아서 아파하셨는데 아이들은 그저 공을 가져가며 아무 말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한 번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린 주민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단지 내 시설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만을 주장하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 바로 앞에만 꽃을 심어달라고 요청했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이곳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에게 헌안성에 오자고 한 선택이 잘못되었다며 미안하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 헌안성은 중국에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나쁜 곳이었습니다. 헌안성에는 도둑이 많다. 헌안성 사람들은 음흉하다. 헌안성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흉허 범죄가 일어나면 모두 헌안성을 지목할 정도로 나쁜 이미지를 가진 도시이더라고요. 심지어 중국 주요 도심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헌안성 사람의 이력서는 받지 않는다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더라고요. 2001년 67명을 살인하고 25명을 강간했던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 양신아이가 헌안성 출신이라 그런 이미지가 더 심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산뚱, 허베이, 텐진 등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가난하다 보니 더 이런 인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헌안성에서 인신매매도 많이 일어난다는 괴담도 많고 마을 전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적도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중국인들도 헌안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여행을 갈 때 헌안을 피해 돌아간다고 합니다. 헌안 사람이라는 말은 중국어로 못 믿을 사람, 속내가 시커먼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지역 감정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정도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잘 모르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에게 연심 미안하다 사과까지 하셨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12월 저희 집 근처에 대형마트가 새로 생겼고 이 대형마트는 오픈 기념 행사를 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행사에 오픈 첫날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슈퍼를 찾았고 저희 가족도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제 일 때문에 다음날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허꽃을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장을 보러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근데 마트 문 앞에 도착할 때쯤 마트 입구에서 엄청난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안을 들여다보니 내부가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있었고 몇몇은 다쳐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없었고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만 있었지만 오픈한 지 하루밖에 안 된 마트 내부가 붕괴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니 부실공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비어있던 바닥 위에 조립식 판자와 세라믹 타일을 대충 덮어서 바닥 공사를 날림으로 진행하였고 무거운 물건이 진열되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시공업자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공을 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공사해두고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건축 전공이다 보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내부 붕괴 영상을 보니 저런 시공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마트의 천장과 바닥은 엉망이었고 안전 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시공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실 시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부실공사를 허용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저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중국의 건설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후 저는 중국의 건설 산업의 현실과 관련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트 붕괴 사고 이후 저는 건축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부실 시공의 문제점과 그 심각성을 강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학생들의 반응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실 시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몇몇은 심지어 그런 일은 흔하다는 태도로 일관했었습니다. 이들의 무관심과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에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사고 이후 마트관리회사와 건설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여러 조사팀이 파견되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나 개선 방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실 시공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대신 그저 빠르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데만 급급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시스템의 허점과 부패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중국의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트 붕괴 사고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고 뉴스를 읽으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 곳곳에서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붕괴가 끝없이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건축 시공 현황을 살펴보니 이렇게 만들고도 아무 문제 없이 중공이 통과되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중국 전체가 시한폭탄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2021년 선전에 SEG 빌딩이 흔들거리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낮 12시 30분쯤 35층과 55층, 60층에서 상인들이 건물이 흔들린다고 신고하였고 이때 상인들이 제공한 영상에서도 어항의 물과 바닥의 선풍기가 흔들리는 게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놀란 시민 만 5천 명이 급히 대피하였는데 고작 시속 27km의 바람에 건물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힘으로 진동이 일어나는 공진 현상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흔히 생기는 일은 아니고 저렇게 건물이 혼들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지상 75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된 높이 356M의 SEG 빌딩은 이후 실시된 안전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안전진단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말만 했더라고요. 저라면 면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 건물은 그냥 이용되고 있죠. 저라면 절대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2021년 광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는 건축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공 단계에서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고 철금 배치 등 기본적인 건축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 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보상 문제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20년 상하이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상업용 건물이 공사 중 무너져 내리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역시 부실공사였고 시공사와 감리사의 부주의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건설업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선전에 한 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학교 건물은 시공 단계에서 전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저급 자재와 미숙한 공법으로 지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3년 전 후베이성에서는 고속도로 교량이 무너져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적도 있는데 저는 처음 이 사고를 보고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텐진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아파트와 맞닿은 땅은 눈에 띄게 주저앉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벽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주민 4천 명이 대피를 해야 했죠. 그럼에도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악의 사고는 당연 중국 창사 주상복합 붕괴 사고인데요. 불법 증축과 부실 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건물에 균열이 생겼음에도 쉬쉬하며 방치하다가 건물이 붕괴하였고 결국 53명 이사망하는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저는 중국의 건축과 시공 시스템에 깊은 문제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부의 부패와 건설업체의 이익 추구가 결합된 결과 안전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저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더 나은 건축 문화를 가진 나라를 찾기 위해 시야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건축기술과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물은 두바이의 브루즈 할리파인데 이 건물을 한국의 삼성물산에서 시공하였더라고요. 이미 한국의 건축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 문화와 철학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건축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건물로 555m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 초고층 건물은 지진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도 철저한 안전검증과 관리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단순히 건물의 높이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 요소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건축물은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는 곡선미가 돋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디자인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 건축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건축문화는 기술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감독 시스템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법규와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건축물은 높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중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축문화는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숲과 같은 대규모 공원들은 도시 속의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많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설계와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린빌딩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친환경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건축 접근 방식은 제가 중국에서 돋곡 도입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도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고궁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설계가 돋보입니다. 전통 한옥은 자연재료를 사용해 지어져 친환경적이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건축물들은 현대 건축에서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건축기술과 문화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기술적 혁신과 디자인, 환경과의 조화, 철저한 관리와 감독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이러한 우수한 건축문화를 도입하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정한 건축의 의미와 책임감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의 건축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이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교육을 통해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건축문화를 통해 얻은 영감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의 새로운 목표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부실 시공 사건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더욱 철저하게 건축과 도시 설계에 대해 연구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수준까지 따라가기까지 멀고 험난한 길이 남아있지만 부실한 시공과 관리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진정한 건축의 의미와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큰 영감과 깨달음을 준 한국에게 감사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 애플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들여온 자유주행 전기차 일명 애플카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행 전기차 개발을 진행해 왔지만 4배 가까이 차이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마진율 차이를 보면서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의 마진율은 약 36.6%로 테슬라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율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판매량 1등 브랜드인 도요타가 겨우 천만대를 판매합니다. 하지만 애플카가 노리던 럭셔리 시장으로 한정하면 약 200만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1억 대의 전자제품 판매량을 가진 애플이 200만대 파는 시장에 마진을 포기하고 진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또 애플의 브랜드 가치와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전기전자장비 부품만 약 3,000개가 들어가는 분야로 판매 초기 분량률이 높고 사소한 결함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혁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애플의 가치와 거리가 멉니다. 무엇보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자동차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애플이 증명해준 셈입니다. 이처럼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중국 전기차 기업 BYD까지 미국 진출 계획을 미루자 현대차그룹의 미국 공략에 새로운 기회가 될 이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사라졌고 애플에서 퇴사하는 인재들을 자사로 끌어들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의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10% 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샤오미의 주가는 전기차 SU7을 출시한 이후 부활절 연휴 휴장을 끝내고 재개된 거래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샤오미의 SU70i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 중 하나인 테슬라의 모델삼아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그룹은 올해 주문량이 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샤오미의 연간 판매량을 약 5만 5천에서 7만대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호환평가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주문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치열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샤오미가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킨 것이 주요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달 28일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27분 만에 5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의 저가형 전기차 SU7의 외관을 보고 난 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새로 나온 샤오미 전기차 사진을 포르쇄 타이칸 애지중지하는 지인에게 보냈는데 읽고는 아무 대답이 없다. 충격이 너무 컸나 보다. 샤오미가 내놓은 전기차는 포르쇄 타이칸을 베껴도 너무 베꼈다는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샤이칸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글머에도 불구하고 이미 짝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가 이어졌습니다. 샤오미의 SU7은 정식 출시 하루 만에 9만 대에 가까운 주문이 쏟아졌으며 지난 주말 샤오미 전기차 매장에는 시승을 위한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의 젊은 층은 SU7 시리즈의 출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SU7 가격은 스탠다드 버전이 테슬라의 모델 3보다 555만 원이 싼 4천만 원으로 분명 테슬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주문이 이처럼 몰린 이유는 4월 30일 이전 주문자만 고급 가죽 시트, 차량용 냉장고 및 고급 카우디오 등 약 185만 원 상당의 옵션을 무료 제공하는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샤오미 주가는 15% 껑충 뛰었고 첫 전기차 출시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외관은 카피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주행 성능까지는 카피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우인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샤오미의 전기차 SU70i 시승 운전 중 벽을 들이받는 사고 영상이 중국 매체들 역시 샤오미의 전기차에 대해 초보자의 경우 단시간에 빠른 속력이 나는 성능에 적절히 반응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고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급커브의 휘청이며 연석에 쾅 부딪히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가 탑재된 SU7 사륜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673마력, 최대 토크 838nm이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지 상태에서 2.78초 만에 시속 10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높은 출력을 내는 것이 기술이라면 전기차는 순식간에 너무 높아져버린 출력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 기술력으로 꼽힙니다. 자동차 시 운전을 해본 자동차 테스터들은 가속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량은 출발 후 1초 동안 약 30m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힘을 받는 순간 차량이 차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동차 기업들의 역량입니다. 하지만 샤오미에게 이런 기술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는 SU-70I 통제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도로 연석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여러 개제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푸른색 SU-7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다 우회전을 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차량은 그 직후 균형을 잃은 듯 좌우로 움직이다가 결국 연석에 충돌한 뒤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이외에도 도로를 주행하던 SU-7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선 모습 연석에 부딪힌 뒤 휠이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펑크난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은 모습에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당황한 샤오미 측 관계자는 운전자 탓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초보였기 때문에 커브길에서 급가속을 했다. 사고는 차량 결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도로 상황이 복잡했다.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차 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의 반응 시험 영상도 입방하에 올랐습니다. 시속 120km부터 앞에 멈춰선 모형 차량을 추돌했는데 테슬라 모델3 기록 130kmh에 못 미친 탓입니다. 시승 운전 중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8만 대 넘었다는 판매 실적 가운데 구매 확정은 고작 2만 대에 그쳤다. 상당수가 환불했다는 설이 나오자요. 샤오미 측은 틀린 숫자라고 반박하면서도 실제 몇 대나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시한 7일이 지날 즈음인 이번 주말에 실제 판매 실적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논란은 이미 예정된 사태입니다. 앞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결할 수 없었고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회사라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 결국 애플카를 포기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애플도 해내지 못한 협업을 제대로 된 검증기간 없이 무지성으로 갖다 붙여서 조림만 해서 출시했으니 외관은 포르쉐인데 속은 중국차였던 것입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품이 맞물려서 동작하기 때문에 굴지의 제조사들도 물론 타사 부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모델별, 프레임별로 맞는 세팅값이 제각각이며 거기에 여러 부품들끼리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세팅값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제조사들 역시 직접 부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샤오미가 과연 이 같은 과정을 거쳤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전세계 유명 부품회사의 부품은 다 갖다 붙여놓은 그 와중에도 배터리만은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습니다. 커브조차 제대로 돌지 못하는데 중국산 배터리까지 탑재한 전기차는 그야말로 도로 위의 폭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2015년에 출범해 올해까지 세계 주요 자동차 어워드 수상 순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쇠 등 전해외 유명 브랜드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G70부터 시작해 G90, GV80 등 모든 모델이 1회 이상 세계 3대 자동차 어워즈와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자동차 어워즈 등에서 11차례 상을 받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니고는 같은 기간 10회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면서 폭스바겐 골프, 제규어 1페이스, 혼다 시빅 등을 제쳤습니다. 아이오니고는 최근 10년 사이 6개의 올해 차 시상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차로 기록됐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가 이처럼 단숨에 세계 톱클라스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던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등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 초기 전기차 품질 문제로 골치를 앓은 바 있는데요. 샤오미도 이제야말로 단순히 남의 디자인을 복붙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차량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80년대와 90년대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던 일본이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매우 빠르게 반도체 부활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TSMC의 첫 번째 일본 내 공장인 구마모토 공장이 착공한 지 20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과 압도적인 기술력에 일본 정부의 수조원대 지원금으로 한국을 꺾으려던 대만 TSMC는 큰 낭패를 보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 과정부터 상당히 위태로웠던 대만은 국가적 역량을 반도체에 총동원하여 전세계 반도체 시장 중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기록하던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하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섰고 대만을 추격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TSMC는 위험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던 해외 공장을 일본에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는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의 의견과도 상반됩니다. 모리스 창은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것을 알았으며 대만에 반도체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반도체 없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기에 TSMC 경영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해외 공장은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겪으면서 미국의 압박에 모시겨 미국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본 현지 미국보다 큰 규모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 TSMC 공장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빼앗긴 반도체 주권을 되찾고자 수조원의 지원금을 투자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구마모토 공장을 짓는 데는 안전 설계 기준에 따르면 최소 60개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본 정부의 재촉과 TSMC 측 인력으로 5년이 걸릴 공장을 불과 20개월, 1년 8개월 만에 완공시켰다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지었다면 5년 이상 걸릴 공장을 짧은 시간 안에 완성시켜서 모든 안전 설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각종 매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초 반도체 장비 반입과 설치가 완료됐고 시험 생산도 시작한 만큼 올해 하반기 내로 월 6만 장 수준의 웨이퍼를 양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옥시아 라피더스 르네사스부터 후지필름과 도쿄 일렉트론까지 일본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연달아 지으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만에 진도 7 수준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TSMC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현재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완전 복구가 멀어져 버린 상황에 같은 지진대위에 속한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0회 이상 발생하며 강진이라고 평가되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회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꼴로 반도체 장비가 멈춰버릴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공장이 잠깐만 멈춰도 그동안 생산되던 반도체를 전부 폐기해야 할 만큼 미세하고 까다로운 완성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몇 분만 멈춰도 최소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피해액도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권사들은 최소 800억 원대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현재 건설 중인 2나노 공장의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향후 2나노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며 대만이 자랑하던 최신 내진 설계가 적용된 타이중펩 15의 경우도 수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여진이 반복되고 있어서 정상 가동까진 아직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여진이 반복되는 와중에 생산된 반도체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양품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 내 마이크론 디램 생산 공정은 글로벌 생산량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 대량의 웨이퍼 불량이 발생하였고 공정 라인 시스템에도 정비가 필요한 결함이 확인되어 향후 2주 정도는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만 반도체 공급 라인의 문제가 계속되자 대만 내 반도체 업계에선 고객사들과의 디램 납품 가격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상 가동 이후에 다시 납품가를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한국의 반도체는 일복이 터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0년 전부터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준을 잡고 건설하였으며 TSMC가 1년 8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한 것과는 다르게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반도체 생살라인을 건설 중이며 여기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이번에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인 진도 7 수준은 가분히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하고 빠르게 끝낸 TSMC의 공장에는 이런 수준 높은 내진 설계 기술력이 적용되었다기보단 정부의 안전 점검을 통과하기 위한 수준이 1차원적인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이번 2024년 1분기 단 3개월 동안의 매출은 7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931%가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 2분기 전망치는 더 좋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과 더불어 언제 정상 가동이 될지 모르기에 반도체 가격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상 제조사가 부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생산자가 갑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며 TSMC는 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반면 삼성은 TSMC로 인해 이런 수혜를 누리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최대 고객사들은 TSMC의 지리적 지정학적 위기로 TSMC에게 주문하던 물량을 삼성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위기관리를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도 수개월 전에 이미 TSMC의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TSMC에게 찾아올 위기 상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평택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 있어서 유사시에도 무리 없이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미군이 세계 최대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평택이기 때문입니다. 평택 주한미군은 각종 전략 자산을 동원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고 평택 주한미군을 타격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면 먼저 포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류기 조기경보기부터 유사시 항목까지 입항이 가능한 평택항을 끼고 있어 미국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주한미군기지의 중심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계획에 착수했고 최근 들어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오산공군기지까지 근처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 평택이 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공장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TSMC의 대만과 삼성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군까지 동원이 가능하지만 대만은 중국과 충돌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조차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며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손에 넣으면 자동으로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까지 손에 넣게 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거의 다 정리한 이유도 중국과의 군사적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만이나 일본처럼 지진이 난다고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술력으로 인해 생산라인과 공정을 지킬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일제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이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이 삼성의 HBM 12단 실물 제품의 서명을 남기면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한 상황에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독식하던 HBM 시장 경쟁 구도가 또다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매체들은 한국의 반도체 경쟁자는 대만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의 지진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기에 일본이 대만과 손잡고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으려다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 단체 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한국 전체의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명동에는 관광경찰대원들이 출동해 순찰을 돌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단체로 들어온 중국인들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아무데서나 바지를 내리고 배설하는 중국인은 이제 우리에겐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시민의식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 배설을 하는 정도로는 전 세계가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게 되자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더 센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남성이 수영장에서 평영을 하던 도중 갑자기 배설을 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보면 평영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던 한 남성은 돌연 수영복 바지를 불쑥 내립니다. 수영 속도도 멈추지 않는 찰나의 상황 뿌직 소리와 함께 남성 뒤에는 대변으로 추정되는 덩어리가 떠오릅니다. 이어서 덩어리는 서서히 수영장 물속으로 가라앉는데요. 남성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태연하게 바지를 다시 올리며 수영을 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과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어프어프하며 뒤따라 수영을 하던 남성도 있었는데요. 자국의 수영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중국인들의 발목이 묶이기 전인 2019년 필리핀 최대의 관광명소 보라카이 해변은 중국인들 때문에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한 중국인 여성이 바닷가에서 아이를 배변시켜 필리핀의 자랑이던 에메랄드빛 바다는 100M 이내 수영금지령까지 내려진 것입니다. 심지어 영상 속 여성은 바다 한가운데서 아이에게 배변을 보게 한 뒤 아이의 항문을 바닷물로 닦아내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중국에서는 물론 해외여행을 나가서도 길거리에서 버젓이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중국 여성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이 넘고 경제 규모로는 이미 세계 2위의 대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멈추어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 중국인이 떴다 하면 초비상이 걸리는데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여행오던 시기에는 수많은 놀이공원과 면세점 구석에서 배변한 것을 치워야 했다고 하니 한국인들 역시 두려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배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마구 버리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데요. 얼마 전 중국에 업무차 다녀온 한 외국인은 SNS에 중국 식당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중국 광둥성 중부의 후이저우 바다 앞에 있는 식당에 방문해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AILANA 이곳은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식당인데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자 식당 여직원은 쟁반이나 행주도 없이 맨손으로 식탁을 정리하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여직원은 평소에도 당연히 이렇게 버렸다는 듯이 바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게 매우 자연스러웠고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보면 여직원은 남은 탄산음료를 병째 들고 바다에 흘려버렸고 식탁에 남아있던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일회용 식기류까지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 외국인은 조막가 먹은 생선이 이 바다에서 잡힌 건 아닐까 싶어 토할 것만 같은 역겨운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어서 카메라를 들고 인근 바닷가를 확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당 인근 해역은 온통 시커먼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기름이 둥둥 떠 있으며 심하게 썩은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 남성은 물론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마저도 절대 중국에선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중국이 바다에 버린 쓰레기는 우리나라 해안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에 있는 섬들이 중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5도부터 옹진군 해역의 해양 쓰레기는 2,639톤이나 수거됐는데요. 이는 2020년 1,789톤보다 2년 만에 47.5%나 증가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곳 쓰레기의 95% 이상이 중국 해역에서 유입된 쓰레기라는 거죠. 해안 중국 쓰레기는 해병대 장병들이 나서서 포크레인으로 치워도 모자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양폐기물은 염분이 많아서 일반 소각시설로는 처리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바다에만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도 창문 밖이든 내부에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립니다. 명절이 되어 전 중국인이 이동하는 시기가 오면 철도 옆은 거대 쓰레기 산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열차를 타고도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먹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전부를 기차 안팎으로 던진다는 것이죠. 중국 철도 옆에 있는 나무들에는 비닐봉지나 쓰레기가 걸쳐져 있습니다. 도로 위나 논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산과들이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중국 정저우 고속철도 역에는 쓰레기 줍는 로봇이 등장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많은 쓰레기를 감당할 만큼 정교한 로봇은 아니라서 실용화될지는 미지수지만 이 로봇은 너무 많은 쓰레기로 인한 환경 미화원들의 업무 부하를 덜기 위해 개발됐다고 하니 중국 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짐작이 가죠. 세계에서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는 중국 열차를 경험하려던 외국 관광객들은 열차 안의 쓰레기와 냄새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중국 열차 여행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교통수단 할 것 없이 이렇게 지저분하니 중국 화장실은 보나마나 더 심각하겠죠. 베이징 외곽이나 지방으로 나가면 칸막이 없는 화장실은 여전히 흔한데다가 아무리 화장실을 만들어 놓아도 중국인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습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위생은 엉망이고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화장실이 많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곳곳에서 화장실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화장실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답답해서 문을 열고 배변을 타일 바닥에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를 훔쳐간다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인천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쓰레기통을 방불케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아무렇게나 뜯어버린 쓰레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못할 만큼 쌓여서 비닐산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서는 중국인이 버린 쓰레기만 하루 4톤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공항 환경 미화원들은 아예 중국 보따리상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리 민폐를 끼쳐도 중국인 큰손들이 매출을 많이 올려주면 좋다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중국인들은 면세점 쇼핑조차 곱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인 여행객들의 민폐 행동은 면세점이라고 예외는 없죠. 면세점에서 상품을 고른 뒤 가격을 깎아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몇몇 중국인들은 오픈 시간부터 무려 12시간 동안 직원 옆에 붙어다니며 물건 값을 깎아달라고 조르며 영업을 방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12시간을 조르는 동안 면세점 구석에서 아이가 소변을 보게 한 건 덤이었죠. 최근 중국을 촬영하러 간 한 외국 기자는 중국이 너무 더러워 깜짝 놀랐는데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하는 길에서마저 아무 거리낌 없이 쓰레기를 투척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휙휙 버리는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왜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지 물었는데요. 중국 초등학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차피 청소부들이 다 청소하잖아요. 거리에 쓰레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돈을 받아가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각 나라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문화와 특징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늘 경악할 수밖에 없죠. 공중화장실은 물론 어딜 가나 깨끗한 한국은 늘 외국인 관광객들의 찬사를 받는데요. 앞으로도 빛나는 시민의식으로 세계인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